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스피드 핵심 체크 특강인데 원래 이제 우리 이렇게 있죠. 교환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내용 정리를 보실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내용 정리만 하려다가 만약에 이제 학원 시험장에 갈 때 내용 정리만 가지고 좀 완성분이 아닐 수 있어서 함정 피하기 지문을 제가 300개 틀린 지문만 다 모아놨어요. 우리 기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리게 나왔던 지문이 중요하니까 틀린 지문만 300개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300개 지문을 넣었으니까 내용 정리하고 그 해당되는 테마에 함정 피하기 300개 지문까지 같이 풀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원래는 좀 한 5시 정도에 끝나려고 했었는데 지문까지 같이 하니까 시간이 좀 7시 정도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고 내용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 문제 대비용으로 우리 공부해보도록 해요. 자 20일 날은 오늘이죠. 오늘은 이렇게 스피드 핵심 체크 특강을 하고 내일도 특강이 있는데 내일은 투자론과 간평 부분의 단원만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29회부터 34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다 테마별로 묶어서 출제 유형에 따라서 기출문제 풀고 가장 중요한 지문들 핵심 키워드 정리까지 해가지고 투자 간평 이렇게 두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투자 간평에서 보통 14문제 15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투자론에서 78문제 간평에서 7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건데 덕에 10문제 이상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죠. 우리 이제 핵심 체크 특강 자 총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표준산업별 분류해서 부동산업에 구분했을 때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죠. 일단 첫 번째 부동산업에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부동산업은 임대미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임대미 공급업은 임대업과 주의해야 될 건 얘가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해요. 개공. 공급업이라고 나온 건 없어요. 개공이라고 나온다.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하면 사후 관리. 서비스가 관리예요. 관리업과 나머지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각각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에서 어떤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할 때 얘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해당되는데 얘가 중요하죠. 관리업에는 기타가 들어가지 않아요. 기타 부동산. 기타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설을 얘기해요.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나눈 다음에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만 해당되고 기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외우고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은 이런 거 암기 코드가 있어요. 건금투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 암기해놔야죠. 건설업 건축업 소형되지 않아요. 만약에 개발 및 건설업 건축 및 공급업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건축 건설 이런 말 쓰지 않고 금융업 해당 사항이 없고 투자업도 해당 사항이 없고 기관은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도 해당 사항이 없다. 시설 관리업을 얘기하죠.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되고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문 한번 보죠. 표준산업 분리에 해당되는 지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내용 정리하는 거 핵심 체크 내용과 지문 옆에 놓고 해당되는 단원에 내용 정리한 다음에 지문을 정리할 거니까 한번 보죠. 여기는 지문은 다 틀린 지문만 제가 300개 모아놨으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딱 키워드를 보고 이 부분이 틀렸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빠른 시간 내. 자 투자업 금융업은 투자금융업 나왔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이 부분이 틀렸고 자 그리고 답이 없어요. 특강 자료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수업 잘 집중했었고 체크하고 가능한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의아한 것들은 질문하거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에서라고 나왔어요. 그럼 관리업에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은 되는데 기타나 기타 시설 기타 부동산 시설에 해당되지 않죠. 자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 관리 맞고 사무용 건물은 얘는 비주거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시설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 얘가 들어가서 틀렸고 아파트는 얘는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맞죠. 주거용 비주거용 맞는데 안 들어가야 될 것은 기타 부동산이라고 하거나 시설 나온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자문업 들어갈 수 있죠. 이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이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관리업 들어가는데 이때 주의할 건 관리업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중개업에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죠. 개발 및 공급업은 얘는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및 공급업에 들어가는 거죠. 얘가 들어가서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들어갔어요. 얘는 임대및 공급업에 들어가는 거고. 비주거용 관리업은 맞는 거고 관리업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부동산이 주거용 비주거용은 되는데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된다. 이거 주의해야죠. 그래서 얘만 외우면 관련된 지문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두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다섯 가지를 반드시 외워놔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거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했을 때 물리적이란 말과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론에서 7단원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거니까 이때 암기할 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외웠어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연 이렇게 중요한 건 법률 경제는 무형적 형태가 없는데 예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형태가 있는 유형적이다. 유형이다 무형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유형이라는 말에 주의하고 유형은 눈에 보이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 네 가지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경제적 개념 다섯 개 반드시 기억하고 기술적 물리적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암기해야죠.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의 구분 보죠. 정착물의. 자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었을 때 붙어져 있는 물건인데 토지에 붙어져 있거나 건물에 붙어져 있어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고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토지와 별개 붙어져 있는 정착물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독립정착물. 이 네 가지 외워놔야죠.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얘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에요. 자 이제 얘를 좀 봐야 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요. 경작 수확물은 떼어진 거죠. 경작 수확물. 사과나물 사부가 떨어진 거예요. 분리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떨어진 거니까 경작 수확물 나오면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경작 수확물. 우리가 다른 말로 민법에서 분리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과실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다. 자 나머지 이제 토지에 붙어져 있는 대부분은 이제 종속 정착물. 이제 다머지는 다 그런데 이 국어 알고 있어야죠. 이 국어는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 단연생, 식생. 알아서 잘 자란 나무죠.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는데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는 종속 정착물이다. 정착물 맞고 종속 정착물이다. 자 건물에 붙어져 있을 때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붙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있게 단단히 잘 붙어져 있어야 정착물이니까 제거했을 때 손상이 있어야 정착물이고 제거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자 용도에 맞게 오랫동안 설치할 목적으로 했거나 임대인이 설치하면 오랫동안 설치할 목적이니까 정착물이 맞는데 임차인이 부착했다. 얘는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시적 부착물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가식수목 나무중에서 임시로 잠깐 심어놓은 거 나무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 그 다음에 판자집 계속성이 없는 판자집 이건 동산이다. 그럼 나무를 봤을 때 등기되었거나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얘는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수목 이식수목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작수확물이라고 나오는 건 떨어진 거니까 얘는 동산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 자 정착물까지 구분하고 우리 지문 한번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본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얘는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일체로 거래되니까 합쳐서 이르는 말을 얘기하고 얘는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리고 모두 다 답을 체크해 놓을 필요는 없고 수업 들으면서 확실히 아는 건 이렇게 XP만 쳐놓고 집에 가서 다시 또 정리하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겠다라는 것만 이렇게 빠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물리적 개념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이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위치 공간은 맞는데 위치 공간 자연 다 맞는데 자 여기가 보니까 무형적이라고 나왔어요. 기술적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뭐라고 유형적 측면이라고 나와야죠. 유형적 측면. 자 여기에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들어가면 안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얘기하는데 보니까 생산 요소 자산은 얘는 생산재 자산은 경제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틀리고 공간 자연은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와 식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종속 정착물이죠.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간주됨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될 수 있는데 중개 대상이 되는데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할 수는 없고 토지에 속해져 있는 종속되어 있는 상태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5번에 보니까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이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1단원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 토지의 분류. 20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죠. 자 가장 넓은 개념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에 있는 토지. 가장 넓은 개념. 모든 토지 바닥을 잃을 수 있는 말을 부지라고 하죠. 가장 넓은 개념의 부지.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용도가 바뀌어지고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할 때 용도 지역 간에서 전환 중인 거.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거.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상 분류는 3개밖에 없죠. 이 새끼가 뭐냐면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간에 전환 중이거나 내에서 전환 중일 때 우리가 암기할 때 후간 이내라고 했죠. 이내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용도 지역 사이, 간에. 이때 사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아요. 용도 지역 사이에서 전환 중인 거. 사이, 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사이, 간. 자 자연 그대로 개발되기 이전에 원래 자연상태의 토지를 원래 바탕 소, 소지라고 하고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빈 공간, 공지. 빈 공간을 얘기하죠. 공지. 이때 중요한 건 만약에 건폐율이 상향됐다라고 한다면 건물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공지는 뭐한다? 면적이 좁아진다. 이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해석하고. 자 쉬게 하는 토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쉬는 거죠. 쉴 휴라는 한자가 있죠. 휴한지. 휴, 쉴 휴. 자 가격 정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부는 없는데 바닷가라서 활용실익이 많을 수 있는 토지를 빈지. 이 빈자가 물가 빈이에요. 물가 빈. 바닷가. 그렇지만 물에 잠긴 건 아니죠. 물에 잠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고 바닷가, 물가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 거고. 자 자루 모양의 대자가 있어요. 자루 모양의 대지. 얘는 맹지에서 길을 못 찾는 맹지에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되면 자루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자루 모양 대지라고 하고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라고 하죠.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자 건물이 없고 건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공법상의 제한을 무조건 다 받는 상태죠. 우리 학기론에 있는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낮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어떤 용도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으니까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얘가 가격이 어떻다? 비싸다. 라는 거. 낮이 비싼 땅. 자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 토지. 도시 토지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뒀다는 건 알받게 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안지. 우리 공안지와 관련되었을 때 공안지세 있어요? 없어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죠. 공안지세 폐지됐다.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 중에 놀리는 토지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라고 나오면 우리 놀러가는 곳 어디? 유원지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유휴지라고 하죠. 유휴지. 물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어요. 전이나 답으로 등록되었는데 침식되든지 절토되든지 집안이 무너지든지 그래서 물에 가라앉았다 호수에 빠졌다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물에 빠진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죠. 포구는 물이 드나드는 곳에 배가 드나드는 물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는 건부지 건축이 가능한 주상공 토지, 주택상가,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 이걸 공법에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하죠. 이 대자와 이 대자는 한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루 모양은 한글로 반드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온다라면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택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택지를 이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지라고 하고 등기 등록단이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죠. 필지,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고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거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다.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등기부는 있어요. 그런데 경사져서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법지. 도로 접속면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 직가 공시라고 나왔어요. 직가 공시, 표준지, 공시, 직가니까 뒤에서부터 직가 공시 위한 표준지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지, 표본지라고 하면 안 되고 표본지는 직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본지고 우리가 배웠던 건 표준지, 공시, 직가. 용도상 불가분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토지를 1단지라고 하는데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필지라고 나오면 안 되고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덩어리, 떼어놓지 못하는 덩어리 토지를 1단지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원래 감정평가의 원칙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불가분해 관계에 있다. 일체로 거래되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 평가할 수 있는 걸 부분평가, 일부분평가라고 했죠. 그러면 1단지는 당연히 무슨 평가해야 돼요? 일괄평가해야 돼요. 여기에 불가분해 관계가 있으니까 일괄평가해야 된다. 우리 지문 한번 보죠. 토지의 분류. 여기에 등록 단위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필지라고 나와야죠. 필지. 두 번째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내에서 다음에 내라고 나왔으니까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건 이건 이행지라고 나와야죠.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이건 속이려고 냈던 거고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지라고 나와야 되고 역시 택지, 농지, 임지는 얘는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후보지 네 번째 보니까 택지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라고 나왔어요. 경사가 져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죠. 이걸 뭐라고 한다? 법지 등기부는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시입이 없는 경사된 토지 법지 다섯 번째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얘도 잘 봐야 돼요.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데 바닷가라고 나왔네요. 등기부가 없는데 활용시입이 많은 바닷가를 뭐라고 한다? 빈지. 물가 빈 자를 써요. 물가 빈. 6번에 보니까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공지라고 나와야 되고 이때 공지는 건폐율과 반비례라고 그랬죠. 건폐율이 상향되면 공지 면적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휴한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 토지라고 나오면 공한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한지 8번에 보니까 용도상 불가물의 관계에 있는 덩어리 토지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고 하는 건 맞는데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몇 필지 이상? 두 필지 이상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이고 9번에 보니까 직가, 공시라고 나왔어요. 표준지, 공시, 직가라고 나와야 되니까 표준지라고 나와야 되고 표준지 10번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우리 도시개발을 한다. 신도시개발 사업이죠. 미개발 토지를 최초로 도시로 바꾸는 거죠. 주로 어떤 사업 방식을 한다? 환지 사업 방식을 하는 거죠. 이때 환지라고 나오면 매각이 아니라 분배, 재분배라고 나와야 돼요. 재분배, 재분배인데 다 돌려주는 건 아니죠. 두 개를 빼고 돌려주죠. 공사비 충당하는 채비지와 공공용지 이 두 개 빼고 돌려주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나와야죠. 채비지 돌려주는 땅은 환지 돌려주지 않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보류지를 좀 더 두 개로 구분하면 공사비 충당하는 채비지, 공공용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주택의 분류 일단은 토지 분류 나올 가능성은 100%고 그 다음에 올해 주택의 분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정리하면 우리 암기할 때 우리가 받는 pokim 공정합니다. 가집은 5. 8. 11. 8. 8.